자,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아주 훌륭하네요. 마치 그 강연 같고. 아,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우키는TV, 우키 방송하고 있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남자분들의 숙원 향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아, 익숙해요. 네, 지금 여기 4일째 P&I에서 1인 미디어 MCA 크리에이터 존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분들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4일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지금 인터넷상에는 칼바이스라는 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략 한 10명 정도.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요. 아프리카 칼바이스티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 라이브는 우키는 라이브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우키방송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레슬링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 될 텐데요. 자,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은 페이스북 방송을 켜면서 본질적인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전화가 왔죠. 자, 방송하는데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1인 미디어의 또 어떤 그 맛이거든요. 자, 방송하기 누를게요. 3, 2, 1 자, 방송 켜는데 사람이 안 와요. 왜냐? 원래 안 와요. 그죠? 맞나요? 네. 아프리카 방송이나 뭐 판도라나 페이스북이나 사람들이 안 오고 제가 제목을 칼바이스님의 네임베류를 따서 예, 칼바이스님이 레슬링 중계한다고 했는데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방송은 흘러가 뭐야? 들어오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자, 반갑습니다. 예, 저는 칼바이스가 아니고요. 칼바이스님이 이제 직접 오실 텐데 자,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직접 불러야겠죠? 자, 레슬링 여러분들 중계하시죠? 레슬링 여러분들 중계하시죠? 레슬링 여러분들 중계하시죠? 뭐지? 영어가 딸리니까? 이게 레슬링 브라데이션 레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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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바이스! 소리죠! 오, 지금 1번 분도 오셨어요. 마음이 지금 순식간에 가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우,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자, 앉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칼바이스입니다. 워우우우우우우우우! 자, 지금 순식 상태를 다시 또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데이터를 다 써버려 가지고 네, 지금 단안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방송 보면서 방송 보면서 아, 제 얼굴이 이렇게 멋있게 나오나요? 멋있어요? 아, 별론가 봐요. 남자들, 어차피 이 방송은 쩌리들이라는 방송! 레슬링이 지금 여러분들 처음 뵙는데, 사기서기 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인터넷 유일무이 프로레슬링 컨텐츠를 중개하고 있는 프로레슬링 컨텐츠 크리에이터 칼바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도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칼바이스입니다. 지금 팬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엄청나게. 다들 익숙한 얼굴이에요. 제 행사만 하면 자꾸 쫓아다니는 분들인데. 행사만 봐도 박스 들고 같이.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저기 챔피언을 도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가방입니다. 그렇죠. 오늘 칼바이스님이랑 모시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잠깐 한다고 했는데 거의 한 시간 됐어요. 아, 한 시간씩이나 했어요? 그렇죠. 많이 했네. 제가 입담이 워낙 좋은데, 현재 어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아프리카TV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로 7년차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프로레슬링을 중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프로레슬링 게임으로 여러 가지 크리커들을 만들고, 선수들로 또 이제 중계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게임 크리에이터를 중에 유일무이한 레슬링 전문 크리에이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 싫어요. 엄청나게 나오네요. 싫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역시. 싫어요. 싫은 것도 관심이죠. 안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안티가 있다는 것은 잘 될 때 안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도 올라오네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트레이저헌터라는 소속사에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레이저헌터에서도 정말 이제 좀 특이한 국내에서조차도 희귀한데, 정말 특이하게 프로레슬링 챔피언벨트도 있고, 아, 탐스럽죠. 요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 성품인가요? 아, 뭐, 동대문에서 22만으로 농담입니다.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한 번 만질 수가 있어요. 아마 칼발신님 방송할 때 요거 한 번 눌러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1인 미디어 캐릭터 라이브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거 좀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WW2K16이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게임인데, 여기서 게임들이 기능이 좋습니다. 일단 게임 캐릭터가 실제 경기를 보여줘요. 실제 경기에 뒤지지 않는 그런 퀄리티의 경기를 보여주고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프로레슬러로 여기에 데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라는 건 좀 더 자세하게.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실제 레슬러는 바로 여기 우키님을. 우키님을 선수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보셨죠? 저 이제 셀럽이에요. 아, 셀럽이에요. 어려운 말이네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먼저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얼굴보다 바로 이제 한번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여러 가지 많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정말 200명이 넘고 가까이 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지금 레슬링을 보면서 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얼굴보다 사실 레슬링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봐주십시오. 우키님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때요?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저거. 역사자분님은. 아, 조금. 약간 좀 약간 다크사이드가. 지금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프로레슬러면은 이제 악역 선수예요. 아, 제가 악역인가요? 악강으로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우, 저 근육이 제 실제랑 좀 틀리지만. 자, 그래도. 멋진데요? 하지만 또 상대는 제가 또 준비한 분이 있습니다. 상대는 또 누가 했을까요? 자, SNS에서 이분의 허락을 받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 실제 실존 인물인가요? 실존 인물. 아, 방금 전에 그 대장이 지나갔는데요. 오,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자, 이분은 또 이제 실제 국내 프로레슬러로 만들었는데. 이분 누굽니까? 오! 유병재 씨. 자, 유병재 씨. 자, 두 분은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저거 제가 병시나라고 읽어야 됩니다. 병시나가 아니라. 참고로 제가 이제 이분을 유병재 씨는 모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 혼자 살다 해서 유병재 씨가 진짜로 챔피언 벨트 들고. 그리고 또 TV 혼자 보시면서 나는 병시나다 하고 외친 적이 있었죠.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오, 자, 그럼 병시다와 우키에 관한 대결. 어떻게 해야 할지. 자, 한번 그 경기를 한번 시즈를 한번 보여. 아, 멋있네요. 너무 가까이 보니까 진짜 실물하고. 전혀 위험하고. 가까이 가보세요, 한번. 가까이 가서 보여주십시오. 어, 꺼냈습니다. 아, 꺼냈습니다. 아, 꺼냈습니다. 아, 꺼냈습니다. 드디어. 머릿속에서 제가 신경 썼습니다. 어, 지금. 저도 지금 대회분을 처음으로 보는데. 어, 관리 사람들이 들고 있어요. 아, 좋아요. 완전 웃겨요.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레슬링 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요? 그냥, 레슬링은 그냥 봐도 재밌거든요. 근데. 와, 신다게 놀러주시네요. 자, 병시다와 우키. 같은, 같은 데 다른데. 다른데 틀린. 두사람 체형은 비슷한데 이 경기 사이로 얼마나 다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피신 시키실 수 있나요? 피신 시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병수나 대 우키 우키 대 병수나 경기 한번 뒤겨보시죠 일단 승장싯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피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게임 볼륨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먼저. 오오 오키님. 오오 멋있어요. 에피스 더 호키 소개합니다 예아! 자, 헤드 바로 어디 건가요? 지금 대기했습니다! 이거야 이거! 이게 방송이지! 후! 멋있습니다. 어, 상당히 재밌는데요? 아이고, 본인의 기립과 나오는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 이 곡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 지금 내가 다시 나오고 싶죠? 아, 조언! 훅힘! 멋있습니다. 장시간 작달입니다. 아, 마음면이 형들! 아, 지금 다음번에 나와요! 어, 셔티넘se 백바지, 제가 백신하한테 백바지인가요? 그렇죠. 아, 이거 절반 백바지라고. 절반 백바지이요. 자, 졸신하 양조! 졸신하 이제 나옵니까? 병씨나가 나옵니다. 병씨나. 독장도 똑같습니다. 유텔TV. 네버기범. 발음의 주의가 아니라 병씨나 아니죠. 병씨나이야. 병씨나. 신규의 이름은 뭐였죠? 졸씨나죠. 병씨나. 크림이.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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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나. 역시나. 오. 역시나. 초등학생. 물러났습니다. 무게의 공 skulle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원래 촬영하시기까지 좋아할 수 있을것 같나, 아닙니까? 저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투나 준비하고 경기 시작합니다. 저희 다가갑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궁금하시죠? 저 지금 다 잡았어요. 기선대압 하고요. 하지만 더 테크니션으로서는 또 한 수 일일지 싶습니다. 경향이 왔거든요 아이고 지금 아이고 지금 자 우키 지금 오늘 처음 데뷔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본인이 지금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죠? 어 힘에서 제가 밀리고 있나요 지금? 이번엔 링콘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 콘에 몰리고 있어요 지금 자 힘 좀 쌓아야겠어요 지금 자 심판 일단 빼내줘야죠 아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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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죠? 자 이번엔 우키님이 힘을 또 내고 있습니다 정신 아는 이건 자 저렇게 괜찮을까요? 아 빠져나오세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루프가 닿아있으면은 빨리 정상 위치로 올라서야 합니다 힘드결이 지금 막상막한데 정말 실제로 했으니 고맙지 않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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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픈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특색이야 아아 한 번만 봐주세요 아이고 벌써 비굴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봐주지 않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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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기술은 어떤 기술이죠? 슈플렉스입니다 기본적인 잡기 기술이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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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가 없습니다 정말 자리 난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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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써부터 맞고 있어요 맞을 때마다 재탄성이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슈플렉스 들어갑니다 슈플렉스 아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된거에요? 데뷔전에 이렇게 패배로 장식하실겁니까? 자 원래 레슬리그 처음에 맞으면 뒷부분에 상당히 강렬하게 반격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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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인버티드 슈플렉스죠 리버스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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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피했습니다 드디어 피했는데 잡혔어요 자 바로 슈플렉스 들어가네요 아 왜 자꾸 맞고만 있죠 자 아무래도 아 이거죠 이거죠 반격기가 훌륭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뒤로 놓고 아 돌려주면 뭐하는거죠 자 지금 뭐 들어가자 키즈 뭐 들어갈까요 자 지금 저 브레이크입니다 턱을 부수죠 저 브레이크 자 작은 선수들이 큰 선수한테 반격력으로 많이 싸우고 오 좋습니다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 한 번 아이 눕혀 놓습니다 아 좋습니다 드라운드로 가겠다는 의지인가요 밟아요 아 밟을 때마다 기분이 좋죠 밟아요 흥합니다 밟아라 한 번 더 예이 하지만 3번은 안되는거죠 아 정말 다시 한 번 아이고 아이고 자 제가 아 뽑아주고 TD기술을 합니다 자 DDDT DDD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 좋습니다 아 탐노프 기술 사랑해요 덩어리죠 나오죠 자 덩어리죠 자 덩어리죠 아 실패 아 실패했어요 아 응징당합니다 하늘 정말 큰데요 지금 너무 큰 기술을 노렸던거 같아요 오늘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하다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자 자 지금 자 뒤를 한 번 더 뒤로 다시만 또 빠져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왔죠 호박질 공격하고 자 멍 때리면 안됩니다 쉴 태워 없이 기술을 넣어줘야 돼요 저 제가 3개인데 잘하는데요? 역시 초반에 맞아야 몇 개월 이렇게 연습을 하셨습니까? 제가 틈틈이 레슬링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노는 분이 아니었군요 그럽니다 항상 레슬링을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었죠? 몸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물보다 하지만 결국 피셔가 슈걸렉스 지금 허리가 아파오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뻘쩍 들었어요 유켄스미! 저거는 혹시 핀풀 4번인가요? 파이브너크 셔플이죠! 추락 들어갑니다 어여쁜 이마가 핀풀 들어갑니다 심판! 1, 2! 너무 빠르죠? 지금 카운터가 너무 빨리 들어갑니다 이럴리가 없는데 병신아 지금 너무 이 정도로 밀릴 줄 몰랐는데 역시 피니쉬는 방금 뭘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당했어요 역시 관록 있습니다 베테랑이라서 고통받고 있어요 잠깐만요 링만 리미트로 내려가는게 지금 대입으로 했잖아요 오늘 대입을 위해서 끝장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 모인터 지금 그냥 두지 않겠다 이 애송이 녀석을 야 지금 병신아에서 잔인무도한 지금 나이는 내가 더 어리지만 선수로서는 더 아 근데 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리위에 올립니다 아 좋습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역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레그드락 레그브락 저기서로 언더테이크가 저희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아 역시 많이 배우셨네요 역시 저의 시크가 정말 똑같습니다 자 이거요 아! 급소공격! 레이블로! 러블로! 남자라면 저기서 써줘야죠 정말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자 레슬링을 반대로 배우셨어요 티조로 배우셨습니다 아 정말 아쉬워요 오키님이 그렇게 안봤는데 나름 정석을 꿇고 있는 줄 아는 문제 아 설마? 오키님 열버렸어요 지금까지 율부를 이렇게 털어내며 지금까지 무시했던 몰입들 코브라를 코브라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독을 제가 이용했어요 자 코브라 이거 한방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훌륭한 피니셔입니다 코브라를 쌓거든요 자 눈에 코브라를 날려가면 컴온! 투! 아 역시 안되는군요 파우처가 너무 늦어요 아닙니다 심판은 죄가 없습니다 저기서는 또 뭐죠? 자 지금 헤드시처스를 하고 있는데 빨리 빠져나오죠 자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링 높으세요 오! 오! 3킥 컴온! 원! 투! 오! 오! 아 심장이 뚜듯한 아니 처음 레슬링 하는 분이 이렇게 잘해도 되는 겁니까? 아 지금 병신한 기술이 너무 지금 너무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당황하셨죠 너무 당황하셨죠 제가 지금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자 자 자 자 우키니 응원하시면 박성호 자 자 자 코너 코너에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탑러프에 올려서 끝장을 내주겠다 탑러프에 올려서 지금 피지시 기술 나가나요? 그렇죠 아니 그걸 막아냅니다 병신이나 공중기 어 허리케임러너 허리케임러너를 위에서 보여 그리고 탑러프에 올라옵니다 아 무시무시한 기술을 갖고 아 열받았어요 열받았습니다 지금 자 지금 난리갔습니다 자 뭘까요 자 그리고 탑러프에서 안드렉 자 지금 가고 있구요 자 어떤 기술을 보여줄까요 어 올려놓고 열받았습니다 지금 우키가 열받았습니다 아 이제는 뭐 기법스러운 해저 반칙으로 가겠다는거죠 네 엔딩으로 가야겠죠 반칙인데 엔딩입니까 이렇게 끝나면 안될텐데 엔딩으로 가야겠습니다 병신이나 응원을 한 번 더 더 쓰러 올려주십쇼 아 병신이나는 응원하지 않아요 역시 우키님이 처음 봤습니다 선정이 있어야 돼요 자주와 빠져나왔어요 자 스윙 넷브레이커 가나요 넷브레이커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컴온 이대로 끝날까요 원 투 아 역시나 잔기술로 안되요 피니셜을 날려야죠 병신이나 이 맷집은 정말로 탈툼을 부러갑니다 자 본인이 약한건 아닐까요 아 본인의 힘이 아직 부족한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어 지금 또 마라노한테 기술 들어갔죠 자 이제 클라이막스로 슬슬 가야될텐데 아 정말 저랑 똑같은 기술인것 같습니다 자 평상시에 심판이 있는데서 눈을 뜨고 있는데서 이런 기술을 쓰면 안됩니다 자 절대로 안됩니다 커버 자 갑니다 원 평터러 평터러 평신 아이스터너가 들어왔죠 어 지금 스톰콜드의 기술이 들어갔죠 그리고 밝아집니다 아 밝아집니다 바로바로 응징을 당하는거 같아요 정말 눈뜨고 제가 저를 보니 결국 아 자 이마를 물어뜯은거 같아요 어 지금 저런 기술이 되는건가요 저거 잠깐만 잠깐만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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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거죠 지금 자 이 기술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뭐하는거죠 자 아프니까 환자바라는 기술입니다 자 아프니까 환자바라는 기술입니다 달려가서 성공 저렇게 세기고 이야 이 말을 물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아 로프를 잡았어요 로프를 잡았습니다 세상에 이야 처경이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아 지금 막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분위기는 유병재가 가져갑니다 자 지금 정신아 너무 자연합니다 자 지금 뭔가 기술을 사용하려고 또 포즈를 잡고 있는데 이게 나오나요 나오나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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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죠 뭐죠 아 아 자 리버스 리버스 에티오였죠 자 한 번 더 그리고 아 국민 콤보 뭐죠 저기 숄러굴락 2번 이후에 숄러굴락 2번 들어간 다음에 스윙 사이드 슬랙 아 그리고 이 이 타이밍에서 바로 손을 들어줍니다 자 지금 아까 나왔던 기술도 나오는거죠 자 You can see me 자 You can see me 졸신하여 기술인데 제일 좋아하니까 나도 써봐야죠 너도 써봐야죠 너도 써봐야죠 자 지금 우키군 지금 자 이대로 끝나나요 세력이 바닥이 날거 같아요 1 2 아 아 야 이거 몇 분인데 아직도 경기 안 끝났습니까 지금 역시 우키군이 지금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있네요 자 자 링오프자지에 타코너 몰렸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데뷔전이다 보니까 지금 꼭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고 싶죠 넥불 자 지금 자 엘보 연상하고요 자 탐놈포로갔습니다 탐놈포로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끝내야겠죠 이제 자 끝내 공중기 이번엔 아 세상에 이게 뭐죠 아 세상에 이기술을 봤다니 끝날 원 투 쓰리 와 오늘 경기 이렇게 아쉽게 울었고 가네요 다시 보게 한번 다시요 경기완이 올라갑습니다 자 별 몇 점 정도 예상하십니다 자 이거 별 5라운드에서 3점 7점이 되겠습니다 아 4점 지금 너무 부한데요 4점 거 맞기가 전세계에서 정말 어렵거든요 별점을 제 맘이죠 아 본인의 경기는 또 그렇게 2부하게 점수를 주고요 와 예 얘가 이제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진짜 코브라를 날렸죠 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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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자연한 기술이에요 아 눈을 찔렀어요 저도 실제로 싸울 때 이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찌르십니까 코브라 자 아 멋집니다 코브라지만 저때 경신화가 일어났죠 자 마지막에는 시리시를 똑같이 눈을 찌르고 이렇게 로블러를 그 불을 날리는 공격이에요 남자라면 저부터 정말 심하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진짜 공중기로 공중기 빈셔를 끝내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정말 아쉬웠죠 아 병신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공기를 대공 빈셔를 완전 철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죠 안면기 중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원 투 쓰리 로 끝났습니다 아 못 일어나죠 자 병신화의 승리입니다 아 정말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경기를 드렸습니다 아 자 이렇게 중계를 한번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네 저의 중계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중계점수 약간 흥을 돋았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4점 4.2 드리겠습니다 4.2 5점 중이죠? 그렇죠 5점 중에서 아 후합니다 그거 이러다가 저도 팔발스님이랑 게임 중계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아 생각 좀 해보겠지만 이제 그래도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아주 그렇죠 체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 인터넷 게임 리그 같은 거 중계하신 분들 보면 옆에 물통이 이제 좌르르 놓여있어요 그래서 샤우팅은 엄청나게 지냅니다 저는 정말 얌전한 편이에요 진짜 저 같이 했던 이제 김철민 캐스터 분들만 생각해도 네 어마어마한 샤우팅 그리고 다음날 목이 쉬어서 목이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또 그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어 저도 지금 이게 쉽게 볼 게 아니에요 혹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한번 따라해본다는 것도 상당히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 거의 경기를 봤는데 설마 오늘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 준비하고 있는 경기가 또 있죠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자 원래는 홍보를 들으셨던 분은 자 태양의 후예를 패러디할 링위의 후예를 그렇죠 보셨을 거라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양의 후예 홍중희씨 지금 트렌드에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 아쉽게도 안 팔리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새 또 핫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핫하다는 게 혹시 그거 아닌가요? 자 마블 아시죠? 마블 11월을 오늘 이 링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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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빌워라는 것은 캡틴 아메리카 그렇죠 팀 캡틴 아메리카 대 팀 아이언맨의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3대3 태그팀 경기를 자 영화에서 보던 것은 여러분들 지금 링위에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칼바이스TV 아프리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키는 TV 키는 라이브 유튜브에요 그리고 페이스북 우키 방송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메인 이벤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자 아프리카TV에서 몇 명이나 보고 계신가요? 혹시 몇 명 보고 계 있나 아프리카TV에요 혹시 자 아프리카 몇 명 보고 계시죠? 몇 명입니까? 궁금합니다 아 4명 아 4명 아 40명 아 40명 아 40명 저도 지금 한 44명 아까 한 100명까지 갔다가 저희가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재밌게 봐야 됩니다 일단 펜프 주제로 한번 해줄까요? 자 팀 먼저 팀 아이언맨 소개합니다 팀 아이언맨이죠 자 아이언맨에 그리고 또 새롭게 합류한 블랙팬서 블랙팬서 거기에도 이제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아 뉴페이스는 제대로 골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팀 캡틴 소개합니다 먼저 윈터 솔져 있죠 하여튼 윈터 솔저보다 저는 2분이 더 좋습니다 네이비테리온 네이비테리온 네이비테리온은 참 좋겠죠 하지만 오늘은 오늘은 프로레슬러가 아닌 팀 헬콘이 있습니다 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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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져서 어떻게 경기를 진행하나요? 공중기의 화신이죠 1,2위에서는 그리고 아까 보였던 윈터 솔져 캡틴의 친구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옵니다 캡틴 아메리카 티브로저스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어떻게 사실은 이 캐릭터들을 해외에서 유저들이 만든 거를 저도 받은 건데요 누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만 있고 그리고 또 자료만 있습니다 너무 똑같이 만들었어요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 여기 외부키는 모델이 잘 만들어요 복장도 이렇게 또 퀘어로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1 때 복장을 또 복장이 여러 구성이네요 그래도 이 복장이 가장 캡틴이 나와보니까 경기장만 골라보겠습니다 경기장 혹시 좋아하는 경기장 있으세요? 저는 뭐 야외 한번 어떨까요? 아 야외? 야외가 있을까요? 아 야외면 참 원래는 야외인데 그렇죠 원래는 야외인데 이게 또 이제 하지만 제가 또 이게 특성상 레슬링링을 위해서 또 해야 되겠죠 위에를 이제 덮어놔가지고 알 수 없이 로얄넘볼링이 있나요? 로얄넘볼 있습니다 로얄넘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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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까요? 아니면 머니뱅크 아 머니뱅크 자 머니뱅크 머니뱅크 왜냐하면 아이언맨 또 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등장신도 한 번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장인지 시빌워 가겠습니다 자 시빌워 자 발음 잘해야죠 시빌워입니다 시빌워 시빌워 시에서 이를 하여주세요 아 그렇죠 제가 왜 영어 발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빌워 그 라면 업체에서 네 사발워라는 걸 한번 나오고 아 사발워? 사발워 사발면으로 김치컵라면과 유한식회장 선라면을 수지해갖고 아 그건 대등한 경기가 아닌데요 이렇게 대등한 싸움을 해야 그래도 좀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느 쪽이 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팀 아이언맨을 응원합니다 팀 아이언맨 자 혹시 머니뱅크 갖고 계신 분은 어느 팀이 승리하면 좋겠습니까? 아 아이언맨 너무 좋아하네요 아이언맨이 캡틴의 팬은 없나요? 아 캡틴 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이언맨 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팀 팀은 두 팀 팀은 로디 팀이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은 안하시는데 팀이 모르겠어요 너무 몰입들 하셔갖고 그런데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따봉 자 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고 있는 분들은요 다 보고있어요 라는 걸 알려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 한번 아까 따다다다다 눌리시던데 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좋습니다 하트 고맙습니다 아 정말 사랑합니다. 두근두근 사랑해요 하고 외쳐주면 참 좋아하시죠. 왼쪽에 팀 아이언맨 그리고 오른쪽에 팀 캡틴 11월을 안 보신 분들 참고로 저는 스포일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참고로 공중계 화신 스파이더맨과 팔콘의 접전이 먼저 예상되고 심하면 윈터 소주가 있는데 아이언맨이 더 세죠. 이분이 과연 팔콘이 날개를 할 수 있을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보일지 말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미줄은 안되지만 와이어 액션 같은 것도 보여줍니다. 멋진 공중기가 또 기다리고 있죠. 지금 말씀 안드린 동안 머니백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한 명씩 나오겠죠? 선수들 한 명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비표가 나와요 근데 아 비표 노래 아니면 스파이더맨 등록하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이 정말 능력해 보이는데요 빨간 탈비가 인상적입니다. 자 이번에 11월에서 처음으로 스파이더맨이 선보였기 때문에 다들 진짜 어 그리기 많이 붙여있어요. 원래 또 스파이더맨이 그리기 좋습니다. 오우 멋집니다. 아 광채 보십시오. 문융이 선보였기를 방싸보였어요. 원래 좀 방팡 쏴야 되는데 지금 스파이더맨도 처음으로 링에서 선수들이 너무 긴장했나 봐요. 힘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요? 오우 과연 어 저 빗기는 범이여죠? 등에 저 범이여야 되는데 범이가 아니면 뭘까요? 쌀벌레인가요? 자 뭔가 쌀교를 노리는 그런 쌀벌레 같습니다. 아우 자 역시 역시 출범하죠 자 빠르게 진행할까요? 다음 선수를 봐야겠죠? 자 다음 선수 자 다음 선수 총 6명의 선수가 나오니까 등장시 보고 지칠 수 있습니다. 등장만으로는 지칠 수 있지만 또 단까지 같이 아 블랙팬서 블랙팬서 자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히어로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나오나요? 아니죠. 자 자 자 일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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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를 봬도 한나라의 왕입니다. 와칸다의 국왕이죠. 아버지의 어떤 복두 대로 이어서 그렇죠 연구왕이 돼서 멋있습니다. 멋진 블랙팬서입니다. 망토까지 오고도 있진 않아요? 원래 망토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러진 망토겠죠? 그렇죠 아 아 모가지 한번 꺾어둔 야생이 야생이가 중심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계속 공을 지루하니까 우리 리더를 보여줘야죠 리더 한 번씩 가야죠 자 리더 갑니다. 자 리더죠 로봇의 다우린 쥬니어 자 토니 나와주세요 자 토니 스타크 토니 너무 멋있는데 음악이 와 새로운 암호에요 와 광택이 끝났습니다 머리 뿔이 달렸네요 신형인 것 같아요 자 박수 한 번 아이언맨 팀입니다 야 역시 화킬이 리더답네요 오 미니 구경합니다 하 지금 현재는 헬스에서 덮고 싸울 겁니다. 헬스에서 덮고 싸울 겁니다. 아, 헬스에서 덮고 싸울 겁니다. 아, 싸인을 쓰고 있어요. 컬이 파트. 헬스에서 덮고 싸울 겁니다. 내가 오늘 리위에서 오늘. 스프레이 좀 뿌려서 흔들었죠. 아, 이 파트에서 쓰면서 나오고 있죠. 아, 정말. 뜨거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팀 아이언멘 생애가 끝났고요. 자, 세 명 지금 무대 위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능름합니다. 팀 캡틴. 자, 이제 서운스 기다리고. 먼저, 아, 세미죠. 태풍. 와우. 너무 멋있네, 음악이. 어우, 걸음걸이가 들을 거였어요. 자, 시원시원한데. 자, 등에 날개가 있죠. 날개가. 날개. 날개가. 어, 눈이 안 펴진 모양이죠. 저거 펴지면 안 됩니다. 날아가 버려요. 아, 그렇죠. 저거 터지는 순간 날아가기 때문에 경기로 못합니다. 경기장을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이 정도는 스파이더 벤츠는 뻥이지. 아, 학교 가서 숙제나 하렴. 자, 저 날개가 지금 흔들리는 어떤. 기기를 보니까 볼 수 있지 않나. 자, 다음 선수. 자. 캡틴의 친구죠. 절친. 호키가 등장합니다. 아니죠. 윈터 소울 저저. 윈터 소울 저저. 아, 그렇죠, 그렇죠. 호키. 저는 호키. 대변 호키. 호키입니다, 버키. 호키. 왜 호키죠, 호키 포키. 네, 이제 정신이 없어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 노래는 혹시 로커스 아닌가요? 이 노래가, 여러분 이 노래가 뭐였죠? 월요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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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였어요. 월요였죠. 월요일에 그, 이런 모습이 아닌 지금 월요일에 젖는 모습. 오늘 음향 준비하신 분이 너무 음향을 너무 끝내주게 세팅이 있어갖고. 방패를 들고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나올까요? 방패가 경기장에서 금지 당했습니다 비브라님 방패는 역시 금지군요 금지 물건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캡틴이 좀 쓸쓸하죠? 자세가 상당히 뭔가 자신감이가 있어요 전화춘이 나옵니다 이건 맞은 줄이었지 않은가요? 그러게요 매트릭스죠 이 테마 매트릭스 맞은 줄 알죠? 멋져 자 그럼 희망의 여유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토니 따위 암호감 벗으면 뭐 이 정도 줄이야 이게 따위 이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를 뭐 영화내용을 뭐 말씀 드리는 거는 쪼금 그렇지만 일단 이게 히어로 등록법이라고 히어로는 정부에게 대북도 하고 하려는 거를 네 토니카 계책은 그걸 하자 하지만 팀으로도 캡틴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동제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완전 두 패로 나눠서 싸우게 됐습니다 페이스 중에서 떠드는 게 뭐냐면 그럽니다 향수육을 찍어먹는 파와 구워먹는 파가 있는데 서로 어떻게 먹겠다는 대립 때문에 싸운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짜장면과 짬뽕도 짬짜로 그렇게 할 순 없는 노르시고 스파이더맨이 지금 팔콘을 레그 드랍을 합니다 포즈가 남다른데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칼바이스 검색하시면 제가 있습니다 칼바이스 유튜브 채널 칼바이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아프리카TV에서도 칼바이스 있습니다 자 지금 오우 지금 날개 팔콘이 날질 못하는데요 자 본인의 진영으로 지금 팔콘을 몰아놨습니다 여차하면 두 명이 나와서 링 밑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저 지금 링을 놓으면 안 되죠 지금 아이쿠 계단에다 던집니다 아 지금 팔콘이 고통받고 있죠 자 쫓아가서 도와줘야 되긴 할텐데 지금 캡틴 아무 아무 제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우 타격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자 우리 캔 놀어 오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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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기에 강합니다 화려한 기술은 또 이제 스파이더맨 아니겠습니까 자 자 거미줄이 없어서 이 정도는 할 수는 아니죠 지금 팔콘이 지금 흑인의 어떤 저력 흑인의 저력 아 근력으로 지금 자 어디가죠 저 올라갑니다 저 올라갑니다 자 이번엔 누가 아 태그하려고 하는데 아 윈터솔저 나옵니다 버키 나온다 버키 자 모든 선수가 다 나와야 재미있는데 자 일단 개판이 될까요 저는 개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대3 경기는 개판이 정말 끝내주죠 역시 버키의 팔은 역시 비브라님을 뚫을만큼은 아주 강철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버키의 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힘을 빼기 위해서 이제 왼팔을 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역시 정말 중요한 기술은 이제 오른팔을 이용해서 공평한 팀이죠 그렇죠 공평하게 가야됩니다 캡틴은 방패를 버렸어요 자 지금 자 지금 아이고 펀치 계속 날립니다 그리고 아이고 반대팔 썼떠지 썼네요 아 그래도 피니션 아닌가 괜찮습니다 아 역시 한 방에 무너지네요 아 그 초롱초롱하던 스파이더맨의 눈빛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네요 어떡합니까 자 아까 초반만 해도 상당히 지금 기력이 넘쳤는데 아이고 지금 자 자 안 브레이커 자 태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윈터솔즈가 방해를 하는데 빠져나오는 스파이더맨입니다 빨리 태그를 해야죠 여유가 있나요? 여유가 있나요? 나와 싸우고 싶으면 계속 붙어주지 하고 아이고 자 지금 자 백엘보를 사용했죠 자 지금 링 중앙을 끌고 와서 한 번 더 스윙인 넥브레이커 넥브레이커 이거 아까 우키님이 사용했던 기술입니다 뭔가 새롭죠 A급들이 쓰는 기술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이 A급이 아닌가요? 자 바디 자 바디 슬램 들어갔고 자 목을 꺾어줍니다 자 목 들어가겠죠 발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저럴 때 가면을 벗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을 벗기면 반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신체의 일부를 일부화하게 되면 자 그쪽 코너 아니죠 윈터솔저 반대 코너에 가면 공격 강할 수도 있어요 자 반대 코너에 가면 자 자 펀치로 이렇게 대응하는 윈터솔저 자 지금 링에다가 몰았고요 아 제 발길로도 아이고 아이고 아 등짝을 또 니킥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버키에 지금 등짝이 남아나지 않아야 되니까 자 이번엔 블랙팬서 들어옵니다 자 블랙팬서 아버지 원수 자 블랙팬서 대 지금 버키 아버지 원수 영화에서도 상당히 둘이 대립한게죠 그렇죠 아이고 야 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테러를 한 범인이 바로 지금 윈터솔저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영화에서도 둘이 싸우면 누가 될지 궁금해했어요 그렇죠 많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말이 안났죠 자 다음편에서 여러분들 못 보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블랙팬서 평소에 날렵함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 아이언맨이 지금 응원의 박수를 유도하고 있어요 각 리더들 대단합니다 지금 자 바로 어? 아 넥스넵입니다 공중 넥스넵이죠 플라이 넥스넵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 들어와요 자 역시 리더는 리더는 뭐 지금 나오는게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클라이링스에 나와서 피니셜을 날려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지금 나왔죠 등짝 공격하고 그 윈터솔조는 약간 독고다이기가 있어가지고 본인 혼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분리하든 유리하든 자 언제쯤 태그를 할런지 자 이번에는 자 리더 아 역시나 리더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팀의 비밀병기를 리더는 마지막에 나올 때가 사실 다들 빛나거든요 하지만 스핀킥으로 나오자마자 자 세미 무너집니다 팔콘 자 쪼꼬쪼꼬 그리고 어? 설마 이기셜 갑니다 와이어 없는 와이어 슈니저 자 식스온나잇 자 6일구나 스파이더맨 식스온나잇 그리고 바디프레임 자 핀포로 할까요 커버 원 원 투 그렇죠 아직은 끝낼 수 없습니다 시비로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자 3대3 경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그 타이밍을 좀 영화가 2시간 반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좀 어 필요하실 때 끊어주신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자자 커버 커버 원 투 아 파이더맨도 많이 지쳤는데 지금 자 지금 리더들이 지금 아직 힘을 비축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활약들을 할지가 지금 벌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하시죠 자 지금 펠콜이 지금 링 위로 자 링 위에 놓고 놓고 자 설마 팔콘 자 핸드스브레임 아이쿠 아이쿠 멋진 기술 나왔어요 열방하죠 역시 기술 한 번씩 한 번씩 보여줍니다 원 투가요 아직 이르죠 아직입니다 아직은 이르죠 자 리더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재밌죠 자 자 넥브레커 지금 나왔죠 자 디디티 들어갔습니다 디디티 자 아무래도 펠콘하고 스파이더맨 지금 라이벌 관계일텐데 이게 일단 라이벌대로 또 싸워주네요 자 근데 어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은 피니셔죠 아 이거 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한 번 더 가나요 한 번 더 자 지금 또 이렇게 세우고요 가서 아 X킥 X킥 나왔어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안내말씀 듣고 방송 이어갑니다 자 아이언맨 나왔어요 자 드디어 아이언맨 나왔습니다 아이언맨 아이언맨 토니 토니의 힘을 보여줘 자 토니 아 벌써 탐로프에 올리나요 자 탐로프 자 탐로프 자 슈퍼 백플렉스 자 역시 아이언맨이 들어갑니다 자 역시 아이언맨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포니의 등작도 아파요 암호가 등에 껴가지고 아이언이라 더 아플 것 같아요 사실 뭐 안에 들어있는건 맨몸이거든요 아 그렇죠 자 아이언맨 가슴에 유니뱀을 못쓰니까 분리할거 하시면 힘이 좋습니다 자 과연 이번 기술은 어떤 기술 자 리그에 보냈어요 노파동 바로 아니 아 승리를 따르는거 1 아니요 돌려놓고 1 2 1 2 1 2 1 2 아이쿠 아이쿠 스크류로 꺾어주고, 빨리 캡틴을 해봐. 갑니다! 아! 또 또 또! 아! 지금 아이언맨에게 승리를 따내 생각하고 있어요. 1, 2! 마지막 빠져나옵니다. 이번에 정말 또 아슬아슬했습니다. 펠콘의 기질을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드디어 캡틴! 캡틴! 캡틴이 나옵니다! 11번! 드디어 만났어요! 부스터 드로킥이죠. 부스터 평상시에는 못쓰지만 여기서는 한 번 씁니다. 나오자마자 지금 한 번 그거 때렸습니다. 캡틴이 너무 늦게 나온 감이 있습니다. 아! 힘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원도 안주고 풀어라요. 목을 꺾어줍니다. 나의 수츠와 너의 슈퍼솔저의 힘 누가 더 강할지 보자. 탕수육을 붓겠다와 탕수육을 찍어먹겠다 지금. 자 우키님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역시 다 팀 아이언맨이죠. 아니 저 탕수육이 부먹인지 찍먹인지는 모르겠는데. 탕수육이 저는 찍어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칼발스님은 어떻게? 저는 반은 찍어먹고 반은 부어먹습니다. 아 역시. 자 태극팀 비정합니다. 파트팀 2위! 더블 컵버스! 자 역시 캡틴! 이쪽에 캡틴은 또 아이언맨이니까. 대장에게 넘겨줘야죠. 아 지금. 자 고전하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캡틴 지금 다 하고 있죠. 하지만. 자 바이언맨 길이 들어왔는데. 아야. 떨어뜨리고 겉벗어. 역시 힘은 더 좋습니다. 역시 캡틴 아메리카의 힘은 강사하죠. 자 캡틴 아메리카 원 투 쓰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캡틴의 격투 능력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엄청나죠. 프로레슬링에서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은데요. 자 아이언맨이 옷을 벗으면 사실 캡틴한테 안되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나마 수추가 있으니까 좀 해볼 만한 거죠. 자 슈트가 깨질지 과연. 방패 없는 아이언맨 싸움을 정말 잘합니다. 맨몸에다 저렇게 펀치 날리면 좀 반칙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얼굴에 지금 가격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어. 블랙팬서. 자 블랙팬서 나와서. 자 팀캡틴은 모두 공격합니다. 아버지 원수. 아버지 원수. 아버지 원수. 너를 잊을 수 없지. 자 블랙팬서 지금. 그리고 아. 아 슈퍼야 뒤집습니다. 자 머지가 아버지 원수를 공격한 것 치고는 지금 약간 꼴사라게 됐어요. 자 지금 블랙팬서 지금 역전 당하고 있나요 지금. 자 반격을 했다가 들어갑니다 지금. 아 등을 긁어주면 지금 손톱으로. 역시. 역시 살캉입니다 블랙팬서. 역시 손톱이 위력적이죠. 표범은 손톱인가요. 자 탐 로퍼 올리고. 올라간다. 자 어떤 기술을 할까요. 설마. 올라갑니다. 자 슈퍼플렉스 같은데요. 갑니다 슈퍼플렉스. 자. 과연. 간다. 갑니다. 슈퍼플렉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죠. 컴온. 원. 투. 아. 11호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2시간 반을 이렇게 축약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 봤으면 이제 영화 볼피로가. 없지 않죠. 봐야죠. 봐야죠. 자 지금 이 장면만으로도 이 경기만으로도 지금 영화의 흥행을 앗아갈 순 없지 않습니까. 자. 극장에서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근데 스피링이 킥으로 반격합니다. 자. 지금 레슬러들의 체력이 떨어질수록 저희 체력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원수를 보냈습니다. 윈터솔저. 자. 또 라이벌 붙었나요. 드디어. 자. 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자. 바로 백스 플렉스. 아. 윈터솔저에 지금 백스 플렉스 들어갔습니다. 자. 윈터 피니셔 들어가죠. 자. 준비하나요. 자. 강철 펀치. 뭐 들어가죠. 자. 갑니다 갑니다. 피니셔. 플라디보스토 펀치. 플라디보스토 근데 반대쪽 들어와서 지금 타격이 있을까요. 봐준거죠. 그래도 인간성이 남아있는 윈터솔저입니다. 역시 버키의 심상은 원래 착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착한데 착각이 아니라. 자. 투. 아쉽습니다. 역시. 블랙팬서는 또 비브라늄 아머를 끼고 있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펀치 한방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펀치를 봐줬다고 해서 이대로 물러가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버키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버키는 링 가운데로 지금 플랩에서. 펀치를 또 날립니다. 펀치를 또 날립니다. 그리고 등짝의 킥. 자. 지금 뭐. 자.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맞고 있어요. 방격을 지금. 지금 힘을 내봤는데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저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차이고 있어요.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버키 떼서 상당히 억울하죠. 그렇죠. 상당히 억울한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죠. 나는 너를 본 적이 없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러냐. 아. 이번에 팔뚝으로 그냥 툭 밀었습니다. 힘에서 역시 밀리지가 않죠. 상대가 안되니까 저리 꺼져라. 아. 지금. 레그드락. 레그드락 들어갔죠. 자. 돌렸죠. 자. 뭔가 나오려고 하죠. 천천히. 천천히. 근데. 아. 반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버키도. 만만치 갔습니다. 반칙이지만 본인의 강철팔로. 하지만. 자. 크로시픽스. 아. 진귀한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태그를 해야죠. 자. 태그와나요. 자. 토니가 나올까요. 토니. 토니가 나옵니다. 토니 스타크가 등장했어요. 다시 한번. 토니도 지금 버키에다가 강등이 안좋아요. 사실. 그렇죠. 자. 윈터솔저에서는 토니가 없었는데. 11호에서는 또 이제 두사람이 또 대면을 또 하죠. 그리고 또 슈퍼맨 펀치. 비브라니언 펀치가 지금 들어왔어요. 커버 커버. 원. 투. 이야. 토니 운동을 많이 했네요. 얼굴도 단련을 했어요. 아. 지금. 이 정도 일어납니다. 아직 다들 이제 완전 필살기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캡틴의 피니셔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필살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경기가 어딨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슬슬. 자. 아이언맨 피니셔 보여줄까요. 아이언맨 피니셔 보여줄까요. 아이언맨 피니셔 그냥 지켜만 볼까요. 자. 어떤 피니셔가 나올까요. 아.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는 됐으니까 캡틴이나 오라고 해라. 어. 뭐죠. 아. 공중기 쓸라 그랬는데. 팀원이 안 비켜줘가지고 좀 뻘쭘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피드. 아. 자. 탑로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펀치 맞고. 자. 상대가 쓰러져 있을 때라 이렇게 올라갈 틈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탑로프에. 탑로프. 탑로프. 올라가서. 강력하게 했어. 한번 들어가. 네. 패스워브 들어갔어요. 자. 캡틴 나오나요. 캡틴. 다시 한번 시비를 보여줘야죠. 자. 가지마. 우리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잖아. 아직 힘들어합니다. 자. 러시아 레그 스윕 들어가고요. 자. 제가 아직 고통받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주 영리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다리를. 다리가 들어갔죠. 자. 원장에서 암호 하나하나씩. 스위치 하나하나씩 다 부숴줬는데. 아. 이거죠. 자. 차징 스피어. 차징 스피어라고 하죠. 캡틴의 피니셔였습니다. 원. 투. 끝나나요. 아. 안 끝납니다. 캡틴 원래는 방패를 들고 돌진하는 거였습니다. 방패 없는 캡틴은 역시. 저렇게 약한가봐요. 아무래도. 프로레슨이다 보니까. 또 무기를 또 사용하면 안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정석적인 경기를 해야죠. 아이고. 쇼드브로스 나왔죠.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아이언맨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과연 피니셔를 먼저 쓰는 사람들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는 이제 아이언맨 팀을 응원한다고 했는데. 자. 지금 결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고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피니셔가 들어가면. 자. 자. 팀 캡틴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 캡틴 응원하신 분. 이길 수 있을까요. 의구심이 드나요. 아. 지금 혼돈의 양상입니다. 경기 결과.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알 수 없어. 피니셔가 먼저 들어간 팀이 이긴다고 예측을 알면. 자. 캡틴의. 캡틴의. 엑스키이죠. 자. 응원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응원하고 있고. 자. 커버를 하는데. 커버.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자. 드디어 나와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직접 일어납니다. 자. 혼돈이죠. 혼돈의 카오스가. 어떻게 되거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거든 경기가. 자. 링 밖과 아래선 지금. 개판입니다. 개판입니다. 이걸 기다렸죠 우리는. 자. 이거 결국 나오네요. 질 것 같으면 나옵니다. 테크닉 파트너 도와줘야 되거든요. 스파이더맨. 지금 올라와서 도와주려고 킥을 해보는데. 아. 신경도 안 써요. 넌 뭐야. 자. 지금 심판 맞이 보이는데. 스파이더맨 지금. 피하고. 스파이더 아니죠. 아니였군요. 아. 근데 본인도 좀 무리한 공주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오버했어요 오버. 자. 둘 다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아이언맨 탈격이 너무 심하죠. 자. 수출 지금 뭐. 좀 내구력이지만. 뭐. 2, 30%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 드디어 킥을 막아냈네요. 빠져나옵니다. 슬슬 아이언맨도 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길 기다리고. 갑니다. 아. 부스터 킥. 나왔네요. 아까 말했던 부스터 킥 나왔죠. 그렇죠. 저런때만 이제 부스터로 날아오릅니다. 부스터도 사실 금지되어 있거든요. 필살기 있을 때만 쓰세요 하고.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싫어 아닙니까. 투. 역시 캡틴은 뭐 이 정도는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는 그 피니쉬의 위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아이언맨 피니셔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합니다. 자. 아이언맨 어떻게 할까요. 톤이. 다르면 아. 스파이더맨에게 넘깁니다. 스파이더맨 피니셔는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식스온라인 나왔거든요. 근데 아 돌아서 빠져나오고. 자 식스온라인 나왔죠. 아까 나왔죠 식스온라인 나왔고요. 뛰어서 레그드락. 레그드락 나왔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다요. 망설이다요. 나보다 나이도 엄청나게 많은 분이네. 자 100살이나 너한테 아마. 한 100살. 지금 뭐. 연령대가 지금 몇 살이죠. 요번에 스파이더맨이 어린아이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이죠. 자 캡틴 살아났습니다. 자 안희 슈플렉스 버팁니다. 아 스파이더맨도 힘이 줘요. 핑포를 하나 했더니. 어떻게 할까요. 자. 자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면 빨리 큰 기술을 사용해야 쓸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봐요. 아 지금. 생각이 많아지면 안됩니다. 생각이 많거나 혹은 말이 많거나. 들어서 베리투베리 슈플렉스. 아 지금. 아 준비하나요 설마 캡틴 피니셔? 피니셔일까요 뭘까요. 자 과연 어떤 기술일까요. 뭔 일을 할 것 같으면 일단 괴롭힙니다. 지금 경기 시간이 상대만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역시 11원은 누가 이기는지 지금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킷 나왔죠 버킷 나왔습니다. 자 뭐 언제까지 뭐 슬슬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한번 지워볼까요 한번. 자 이제 지금 40분이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5분 뒤에 마무리가 아 피니셔 들어갔습니다. 5분 안에 경기가 끝나면은 11원은 종결이 되는 거고요. 네. 안되면은 결과는 영화관에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 갑자기 영화 홍보를 해주네요. 마무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자 또 개판이 되죠. 개판 되죠. 아 토니가 막습니다. 아 역시 우리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금세 끝날 줄 알았는데. 자 지금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링 위에서는. 자 링 위에서는. 자 링 위에서는. 자 링 위에서는. 링 위에서는 스파이더맨과 윈터 솔조입니다. 지금 저 포를 해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 자 버키딜 피터. 피터 힘을 내. 아. 멋있는 기술 나왔죠. 자 ETP도 들어갔는데. 어떤 기술. 자 스피닝 레그드랍. 스피닝 레그드랍 나왔고요.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어요. 저쪽은 링 밖에서는. 자 슈퍼키. 슈퍼키 나왔어요. 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아 그렇죠. 아버지 원수. 끝까지 아버지 원수. 역시 영화랑 똑같이 흘러가네요. 이 놈은 내가 해치울 거야. 당장 바꿔. 그렇죠. 아 리버스 프랑켓슈 타이너. 저 기술은 상당히 멋있는 기술인데요. 멋집니다. 자 커버할까요. 커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캡틴. 아. 이번에도 역시. 캡틴이 막아줍니다. 또 혼돈에 항상. 캡틴 따위. 자 지금. 카오스네요. 자 팔컨 지금 밑에 있고요. 자 앞으로 4분 남았습니다. 4분 뒤에도 경기 안 끝나면. 아쉽게도. 11원은. 막을 내려갑니다. 총결이 안 끝난 상태로. 아 버키. 보통 이렇게 하면. 얼마나 게임이 진행되나요. 보통 이제 3대3에서는. 또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최대전은. 25분까지 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자 자 버키. 슈퍼맨 펀치. 자 비브라늄 암어로 뚫습니다. 지금 토니가 안 나오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네. 지금 피니쉬. 자 심판의 눈을 피해서. 자 어떻게 할까요. 피니쉬가 들어갔는데. 핀포를 하니까 핀포를 합니다. 자 자 자. 그리고. 자 들어가자. 원투. 원투. 아 끝났어요. 자 자력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링윈 또 혼돌의 양상. 자 지금 블랙펜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피니쉬를 썼지만 불구하고. 아 심판이. 심판이. 결국 심판이 하드캐리 하시네요. 아 심판 누웠어요. 아 심판이 바닥에 깔려있어요. 자 심판 과연 언제까지 누워있을지. 자 블랙펜서 피니쉬인가요. 아니면 슈퍼플렉스인가요. 심판 위험해 빨리 피. 심판 피하세요. 이러면 안됩니다. 심판 슈퍼플렉스. 다행히 심판이 없는 곳에 다 떨어뜨렸습니다. 막는 사람은 없어요. 블랙펜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 기술이 코너에서 나오거든요. 블랙펜서. 자 코너를 한 번 더. 하지만 니놈의 팔뚝을 내가 부러뜨려주지. 자 어깨 탈골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이 경기를 진행. 지동 갈 수 있는 시간이 딱 2분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진행되면 여러분 지루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간 보고 있지 말아요. 블랙펜서. 다 보고 있어요. 둘 다 지금 옷이 검한데요. 과연 어떤 검은 옷이. 아 토니. 자 2분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토니가 끝내주겠다는 의지. 자 과연 토니의 복수. 자 원포트에 들어갔고요. 자 토니는 누구의 복수인가요. 자 안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자 갑니다. 아 슈플렉스를 버티고. 아 반대 슈플렉스 지금 들어왔죠. 자 그리고 아이언맨 팀도 지금 복귀했습니다 선수들. 자 그리고 아 윈터 솔져 피니쇼가. 그런데 지금 스파이더맨 껴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 과연. 아 블라디보스톡 펀치. 이걸로 끝날까요. 토니는 끝날까요. 자 과연. 자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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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아 둘 다 나눠서. 자 마지막 라스트 1분입니다. 자 1분 마지막 피니쇼 날릴 기회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토니 피니쇼가 안 나왔는데. 아 토니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우고. 자 지금. 일어났고요. 링 던지고요. 자 코너로. 링 코너로 던졌습니다. 자 마지막 시. 아 드디어. 토니가 피니쇼 를. 아. 좀 뭐 좀 할라 그러면 참. 자 드로. 아니 무거워요. 암호가 너무 무겁습니다 수치가. 역시 아이온이죠. 역시. 자 슬슬 뭐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자 1분만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스트 1분입니다 여러분. 백 브레이커. 백 브레이커 들어갔습니다. 아 탑 루프. 탑 루프. 탑 루프. 토니의 피니쇼를. 토니의 피니쇼. 갑니다. 아이온 플래시가요. 아이온. 왜 왜 거기서. 아.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내 친구야. 내 친구의. 내 친구의. 내 친구의. 친구인데. 아. 결국은. 마음 약한 토니 스타크. 아. 결국 여기서 경기를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무승으로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무승으로 11호가 목걸이가 됐습니다. 본인들한테. 아. 아쉽습니다. 아. 나 아"; maar. 칼바이스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침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칼바이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바이스님 이렇게 무대에서 방송 한번 진행해보시겠나요? 이렇게 고엑스 전시관에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경험인데 여기서 프로레슬링이 프로레슬링 보여드리고 프로레슬링 음악이 나오는 그런 꿈같은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레슬링 팬들과 우리 칼바이스 팬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한번 좀 소감하고 말씀해주시죠. 앞으로 칼바이스는 프로레슬링 보여줄 수 있는 채널과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저는 원래 또 게임 더빙이라든가 그런 캐릭터 더빙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평소에 이제 일반 게임들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더 이제 칼바이스 락스라는 또 일반 비프로레슬링 채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들도 이제 실험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올해는 더욱더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저랑 어떻게든 오늘 호흡도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아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치지만 않았으면 사실 오늘 장난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 안 그래도 이번에 우키님 캐릭터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뭐 더 자주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앞으로 저희 캐릭터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캐릭터 만들어 달라고 하실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글로 여러분들 칼바이스님 메시저 친구 신청 팔로우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칼바이스님 프로그램에서 직접 레슬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답글 팔로우 친구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광고 계정도 친추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상으로 P&I에서 인사드렸던 오늘 5월 7일 방송 오늘 여기서 다 마치고요. 저는 내일 마지막 충전 제대로 해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P&I 1인 미디어 특별관에서 우키이른TV 우키 칼바이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